이사님 입장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아직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아직 한번 봐주세요! 언니도 아직 안에서! 어렸을 텐데! 이거는 왼쪽이야! 인사! 인사! 합격! 인사 합격! 왼쪽 합격요! 민하 씨의 가운데 합격 하나 해주세요! 저 왼쪽 아래요! 웃기요! 자, 우리쪽 한 번만 해주세요. 민하 씨, 인사 씨! 보라크! 보라크! 왼쪽 빼요! 가운데! 가운데! 민하 씨, 왼쪽 끝까지 보라크! 보라크! 리허설 고마워! 좀 더 파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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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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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